바로 폼블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돌을 한 장, 두 장, 세 장 이어맞힌 것처럼 정말 입체감이 있고요. 두께도 구겹이기 때문에 어머 진짜 진짜 벽돌 같아요. 입체감 있고 마치 파벽돌의 느낌인데요. 제가 좋았던 건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국내 생산으로 믿고 쓰신다는 거. 기술 필요 없어요. 스티커 방식으로 쉽고 편하게 한정되다 하세요. 여러분 벽지 한번 보세요. 아니 몇 년 전에 50만 원 들여서 했던 벽지 그때는 너무 이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촌스럽고 밋밋했고 싫증나고 그랬고요. 또 여러분들 아이들이 낙서했습니다. 강아지가 와서 스트레스 때문에 긁었어요. 구멍이 뻥 뚫려고 손자국 났고 곰팡이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인건비나 이런 거 드는 게 아니라 양쪽 끝만 맞추고 쭉쭉 내리시면 이렇게 쉽고 편하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여러분 됐죠. 그런데 이게 오염에도 강해요 글쎄. 간장을 묻혀봤습니다. 깔끔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주방에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미리 주로 700세트. 국엽이니까 입체감뿐만 아니라 간편한데요. 오래 쓰실 거면 더 자세히 보세요. 환경호르몬 안전 테스트 완료. 8대 중금속의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테스트 완료. 곰팡이 저항의 항균 테스트도 완료했고요. 아니 무슨 건강기능식품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깐깐하게 보는 거 보니까. 엄마들이 살 거니까. KC인증의 국엽구조죠. 심지어 국내 생산인데 LG화학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심지어 7개국 수출하고 있는 기술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폼블록입니다. 여러분 날도 더운데 뭐 붙이고 힘들고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자 보세요. 벽지 여러분들 일반 실크. 미끈미끈한 데도 잘 붙고요. 가루가 술술 털어지는 시멘트벽. 욕실과 기름때 있는 주방타일. 철문이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문에도 붙고요. 석고보드 실 벗겨지는 케인트벽. 여기에 목재까지 쩍쩍 잘 붙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러니까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그렇다면 포인트도 하실 수 있는데 재단이 되니까 그렇거든요. 가위 있잖아요. 가위를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띄워내시고. 이렇게 해서 뒤쪽에 스티커 방식으로 쭉 띄워내시고. 자 보세요. 이렇게 벽에 맞춰서 한번 떵떵 끝. 끝!